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오늘 정말 리얼하게 여러분들께 인천다육돔의 할인 제품들 소개해드릴게요. 한번 건프로 다육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없죠? 한번 보시게 되면 두 번, 세 번 중독성 있는 건프로 다육이 영상! 랜선으로 다육이 농장 고고! 중독성 쪄는 다육이 영상! 메모지와 펜 준비하시고요. 시작합니다. 다육이와 목소리로 힐링하는 여자. 다함께 보시죠! 레드길바 택배는 안 되는 매장. 인천다육돔의 모든 다육식물과 화분들 30% 할인 중입니다. 불났어요 불났어요 다육이에게 풀이 났어요. 프랭크 너무 귀여워서 엉덩이가 실룩실룩 입꼬리도 미소가 가득가득 로얄 에보니 하면서 금방 내려온 도사님 만나러 가야 되나요? 다육이 농장 언제 가야 좋고 건강한 다육이들 살 수 있는지? 도사님 좋은 날쯤 길을 택해 주세요! 진짜 나란 여잔 너에게 반하지 않겠어. 난 청순하면서도 발랄한 애엄마니까. 나도 다육이 너처럼 식물이 되면 이렇게 예쁘게 농장에서 놀 수 있다고! 새야 새야 파랑새 거대한 파랑새 가격은 또 왜 이렇게 착해요? 누브라 잘 모르셨죠? 누브라는 창 종류예요. 누브라 창 모노캐로티스 금 순금 아니고요. 다육이 금이요. 이렇게 금기 오늘 인천 다육의 신상품 아이들 건프로가 처음 본 다육이들 몇 아이 있었는데요. 사과 불꽃 사과의 불꽃은 이렇게 생겼대요. 크리스마스 캐롤 불가살이 닮았어요. 오늘 아침 일 어제 저녁 일 기억이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 초반에 나온 아이들 후반부에 한 번 더 복습할게요. 끈매끈 이렇게 피부가 뽀얗고 모공 하나 없다니 헤라클레스 이비크림빨로 다녔는데 아 요즘은 마스크 때문에 다 가려도 커버가 됩니다. 석연화금 블루엘프 오이같이 생겼고 고추같이 생겼고 1분짜리 편집하려면 1시간 동안 수다 떨어야 되거든요. 낮에 사다 놓은 던킨 도넛 먹어야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보다보면 돌고래처럼 생겼어요. 보세요. 애기 간식으로 카라멜 하나 먹다가 에스피보고 또 반하네요. 9월 15일 특가상품은 꽈지 종류인데요. 20분 또 하나는 24분께 한 가족당 한 포트씩 청전모란 철화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그냥 들고 가세요. 도매 매장에서 이렇게 저렴한 상품들 구하기 쉽지 않잖아요. 토이금 토이금은 24분께 마찬가지로 한 포트씩 한 가족당 한 포트에요. 거대한 스텔라 카리스마 넘치죠. 정말 아무렇게나 찍어도 너무 멋있어요. 요즘 한창 잘나가는 아이죠. 레드 와인 이렇게 다육이 보면서 힐링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워요. 다 여러분 덕분이죠. 우주에서 제일 재밌는 다육이 소개 영상 되고 싶은 컴프로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아이는 레드 와인 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자구가 따글따글 달린 아이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챌린저 스토리 철화 다 함께 보고 계시죠? 새벽별 어 잠깐요 거기 지나가다가 잠깐 무심코 건프로 다육이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가보이데스 아가 아가 하죠? 새벽별 새벽별 인천다육 도매 현장에서 다육이들 구경하고 싶으시죠? 레드베리 아무렇게나 아무렇지 않게 그냥 놔둬도 이쁘게 물드는 아이 레드베리 낼름 낼름 이렇게 광나요 사탕 같죠? 아메치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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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엽 송롱 그리고 여러분 너무 즐겁죠? 앉은 자리에서 편안하게 다육이 영상 보실 수 있고 게다가 금액까지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잖아요 환엽 송롱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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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건프로가 다육이 영상을 촬영하고 여러분들과 다육이로 소통할 수 있는 건 다 건프로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기 때문이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고마운 남편? 이런 의미에서 고마운 의미에서 원종 모닝라이트? 석연화금 그래 남편, 응시는 도가 지나치게 멋진 사람 그 의미에서 석연화금 또 샀어? 이해해줘! 베란다에 보일 거야 오늘 이렇게 예쁜 석연화금을 봤는데 안 살 수가 없잖아요 매일매일 다육이 사는 건프로 콜로라타 그러니까 이 콜로라타가 아이돌 가수로 따지면 소녀시대같이 상큼해요 소녀시대 쟤 나이가 좀 탄로나나? 건프로 구독자님들이 건프로 다육이 영상 보시고 다육이 이쁘다 아름답다 카리스마 넘친다 호응이 정말 요즘 말로 호응이 진짜 짱인 듯 내가 이걸 왜 보고 있나? 왜 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행복해하고 있나? 마음속에 그런 의문 드시죠? 트럼펫핑키 귀엽잖아요 청페페 아니 이렇게 매력 넘치는데 루신다 그렇지 그렇지 조신하게 강약을 조절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비영여자의 성격 나오네요 레인스타 정말 너무 귀여워서 미치겠어요 아니 이 아이들 뭔데요? 레인스타 누브라 누브라 보면은 입가에 미소가 생글생글 그렇죠? 바로 이런 호응이에요 다육이들의 색감이 이렇게 멋있고 카리스마 있게 변한다고요 저렴한 비용으로 행복 찾아가세요 모노캐로티스 금 뭔가 카리스마 뿜뿜 여러분 멋있죠? 아시겠죠? 건프로 다육이 영상은 주기적으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꼭 봐야하는 영상이에요 머니메이커 금 머니메이커 금 우렁차게 소개해줘야 돼요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물들어가는 것 봐요 너무 귀여워요 소인제 이건 마치 주민등록증 나오는 날 민증 나온 그날 느낌 아세요? 어깨에 햇빛 찬란하게 받으며 주민등록증 나왔다고 기뻐하던 그 순간이요 나나 후쿠미니 어쩜 이렇게 귀엽고 상큼해서 상큼 포텐 터져요 루돌프 여러분들이 다육이 영상을 보시면서 호응해주시고 좋아해주시고 댓글로 건프로 격려해주시니까 건프로가 이렇게 매일 다육이 영상을 촬영할 맛이 나요 여러분들께서 기뻐하게끔 건프로도 즐겁게 다육이 영상 올릴게요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많이 힐링하시고 마음속에 화 녹여주세요 크리스마스 캐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다육이 영상 보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알죠? 제가 드라마 한 편 보는 기분으로 건프로 다육이 영상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덕분에 건프로 다육이 영상이 매일매일 새롭게 업데이트합니다 스노우바니 뭐 이렇게 다육이 영상이 있다면 그냥 찬밥에 조기면 어때요? 아주 훌륭하게 재밌게 뭐든지 재미없고 심심해도 즐거워질 수 있는 야로스 금 이런 아이 보세요 안 즐거울 수가 있어요? 와우! 선이 진짜 시원시원한 이 금 띠 브론즈 금 진짜 근래에 보는 다육이 채널 중에 제일 재밌어요 하셨으면 좋겠네요 희한하네 진짜 일주일 만에 만난 홍시인데 아니 이렇게 세상 섹시할 수가 홍시 탄밥에 조기구이면 어때요? 이렇게 귀여운 다육이들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택배는 안되는 매장 인천 다육도매 눈앞에 모든 다육이들 구경하시고 저렴하게 데려가세요 30% 할인 중이에요 무엇보다 건프로가 다육이 유튜버 하면서 제일 궁금하고 호기심 천국이었던 게 여러분들의 호응 여러분들의 댓글 좋아요로 건프로가 할맛이 나요 유튜버로서 무엇보다 호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메티스트 저 귀엽죠? 이러고 있잖아요 아메티스트 건프로는 이렇게 발빠르게 바쁘게 다육이 농장 이 농장 저 농장 여러분들을 위해서 촬영하고 있어요 어이쿠 언니 이렇게 섹시할 수가 프랭크 너무너무 귀엽고 매력 터지는 아이들이죠? 여러분 잘 따라와주고 계세요? 건프로 속도 괜찮은가요? 파랑색 이렇게 크고 거대한 파랑색 매력 있죠? 파랑색 거대한 아이들 저렴하게 데려가세요 건프로 손이랑 비교해서 절대 작지 않아요 사이즈들이 오늘 아이들은 정말 건강하더라고요 오늘 들어온 신상품 다육이들 어때요 여러분? 애플 미인 인천 다육도매 매장은 평일 9시 오픈이요 일요일은 11시 오픈입니다 코데로이 립스틱 다가오는 가을이 되면서 다른 다육이들도 열심히 매력을 뽐내고 있지만 이렇게 코데로이 립스틱 너무 매력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창종류나 에보니 종류 이런 다육이들은 끌리더라고요 멋진데 귀엽기까지 홍상생술 농장의 매력에 취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하찮은 아이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 다육이의 세계는 꿈과 낭만이 가득하죠 메비우스 금 모든 다육 상품들은 30% 할인 중입니다 프랭크 이렇게 하찮은 카메라로 찍어도 애들이 대박 대박 멋지잖아요 찬바람이 불면 풀수록 다육이들은 미스코리아처럼 멋지게 색깔이 물줄죠 여러분 이렇게 저렴하게 혹은 비싸게 다육이들 보면서 힐링하세요 편안하게 집에 앉아서 다육이 쇼핑도 하시고 어떤 다육이가 어떤 이름인지 금액대는 얼마인지 알고 계시면 다육이 농장 방문하실 때 도움되실 것 같아서 건프로가 다육이 영상 촬영합니다 인천 다육돔의 할인 특가 상품과 신상품 다육이 소개 영상이구요 여러분들과 꾸은한 분 만나서 소통하고 싶지만 지금 시기가 시기인지라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만나고 다육식물과 화분 모두 30% 할인 중이에요 인천 다육돔의 매장에 오시면 모든 아이들을 저렴하게 세일가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